도움이 되긴 하려나... 힘내긴 해보자고 돈 벌러 가자!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? 힘내긴 해보자고 가자! 걸려라!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최선을 다해보자 방금 벌레말을 듣지 않는 사람 누구야? 창문 벌레말은 방금 벌레마를 듣자 한다는 사람 누구야? 가자! 퀘!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? 힘내긴 해보자고? 저항 없으면 다. 어우. 이미 로맨을 받지 못했을 때... 음.. 으악... 히힛, 제대로 찝었군. 좋아. 구입하기에 성공했어. 계속 몰아붙이자고. 모든 걸 걷어들일 순 없었어. 좋아. 방금은 저 한 방 먹였네. 이 기세를 머슥 뚫어보자고. 가자! 자, 한 건 했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